주삼을 보기만 해도 더 많다. 나를 안 맞는데 나를 하지 말라. 안 맞을래. 안 맞으신다 계속. 무서우신가 보다. 밭에 뱀 잡으러 갈라고. 내가 가볼래. 여기 있는데 가보자. 그럼 가보죠. 노루가. 어두워서 왜 간다고 놀자. 가다 보면 하여튼 가보는 사람 밖에 없지 없지. 나는 안 가도 나는 테레비. 약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 찌면 이걸로 같이 때려줄게. 노루가 밤에 몰래 내려오지. 이리 가는데 노루가 아주 죽을려고 내려왔다. 밤을 무서울 텐데. 노루가 그렇게 많구나. 여러 마리 있어요 노루야? 노루가 많아요. 밤으로 여기서도 울고 저 개구리에서도 울고. 노루가 주로 밤에 활동 많이 하는 거죠? 응 밤에. 이거 개구리에 노루가 많이 있어. 여기요? 응. 알았어요. 내가 조금 이따 와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집 밭에 바람으로 온다고 불을 저래 해놨잖아. 그렇구나. 경고도. 경고도. 아 경고도. 길이나 그렇지. 이런 거는 진짜 지나가다가 그냥 닦아버리겠구나. 요 위에 이런 걸 닦아버리더라고. 이 밭이 이거 200평 나갔잖아. 밭이 질이 200평 나갔다. 이래 놓고 붙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뭐 해놨어. 아 이 길이 나버리니까. 나는 저래 해서 해관 앞에 가가지고 허리 좀 돌리고 그래 집에 내려갈게. 그러실래요? 어.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좀 노루 잡을 수 있으면 잡아가지고 갈게요. 잡아가지고 밀고 오게. 야. 무슨 밀을 잡으라고 하는데. 노루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겠죠 노루한테. 노루한테 잡힐 것 같은데. 노루가 어디 있나. 방송 최초로. 어떻게 잡힐 거죠. 노루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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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최초 하시는 거예요. 우와 제가 되게 멋있어. 저거 운동하고. 저거 운동하고. 저거 운동하고. 사람도 없고 무섭네.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하하하 madam 노루? 주 어? 노루? 응 아니 진짜 저러다가 남서방님 노루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 가시면 바로 도망가셨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남서방한테 잡힐 노루가 어딨겠어요? 노루한테 남서방이 잡히면 모를까나요? 저 저러다 아니 근데 다 보셨죠? 아까 남서방님이 장모님 손으로 이렇게 슬쩍 잡으셨어요? 제 손은 잘 안 잡는데 어떻게 또 엄마를 잡아 끌어서요 가족이니까 안 잡는 아니 아까 전에 박미영씨 뭐라고 그러셨어요? 박미영씨가 원래 아내 손을 잡는 게 아니라고 아내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남서방 스타일이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여보 추워 이러면 뛰어 이런 스타일 같아요 아니 요새 좀 그런 거 같아 요새는 좀 그렇고요 연애 때는 안 그랬어요? 연애 때는 안 그랬어요 진짜 따뜻했어요 진짜로? 진짜 따뜻해? 진짜 따뜻했어요 안 쓰시지 않으시면 뭐 손을 잡았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따뜻했냐 아니 발이 시리고 막 발 시리다고 그랬더니 신발 벗기고 발로 막 자기 손을 비벼가지고 진짜요?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발열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발열이 안 났나요? 무슨 부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요새는 말해봐서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안 해요 그냥 혼자 안 해요 알겠습니다